뭐든지 확실하게 D만 아니면 D도 쾌능 기자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준비하는 주간 장윤선. 안녕하세요. 네. 올 때마다 써니. 장윤선이. 주간 롱윤선이.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롱윤선. 제가 좀 길죠. 길입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6급 특검 반원 김태우 씨. 말이 진짜 많은데 전선이 며칠 사이에 상당히 확대 된 것 같아요. 뉴스가 정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태우 씨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고발도 한 상황 같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잘 복귀를 해보면 이 사건 한 보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공직 기강 해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부에. 그래서 조국 수석 물러가라. 임종석 실장 책임져라. 이렇게 야당이 요구했었던 게 보름 전입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일하는 특감반원.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원. 이분은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그러니까 이분의 김태우 씨의 친정이 어디냐면 검찰이에요. 6급 수사관이죠. 그렇죠. 6급 수사관인데 마치 청와대 감찰인 것처럼 하면서. 이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감찰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지인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빼내서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근무 시간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있었다는 거고. 또 본인의 감찰 대상인 곽의정 통부에 자기의 6급인데 5급으로 승진 지원하는 시험에 도전하려고 했었다. 등등 문제 삼아서 검찰로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원대복귀 시켜서 징계 착수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김태우 씨는 무슨 소리냐. 여권의 고위 인사들의 비위를 적발했더니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쫓겨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지난 주말 이번 주초 쏟아져 나온 것들이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버금가는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구 나온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로 수사에서 수사 단계로 그러니까 조사에서 수사 단계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몇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고위공직자 비위 현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고윤군 러시아 대사가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재창 전 의원. 그러니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 원내대표할 때 우재창 전 의원이 수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특혜를 줬다. 물론 본인들은 둘 다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니까 보름이 넘도록 이렇게 막 일파만파 되는데 이게 좀 정리를 못하는 청와대 조직관리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홍보수석 그리고 대변인과 언론들과의 설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총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우 씨가 나는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찰한 내용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일파만파 전달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연말에 민간인 사찰. 메가 통급 같아요. 그렇습니다. 큰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간인 사찰 의혹입니다. 아마 지난 정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전선에 나섰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문건 리스트가 전격 공개됐는데요. 이 첩보문건 리스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전 종편 이런 데서 나와서 그 어떤 건지 나는 봤다.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마 퇴근길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들이요. 뒤를 막 캐잖아요. 압도 캐고 엽도 캐고. 뒤를 잘 캐잖아요. 정유성 기자는요. 압도 캡니다. 어찌 됐든 좌우 가리지 않고 캐는데 정보보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건 이상씩 정보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언론사의 정보보고 창고가 있어요. 기자들이 올리는. 그렇지만 이게 다 기사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데스크나 회의를 통해서 이거 한번 취재해봅시다. 이거 얘기되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청와대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정보가 모였을 때 데스크 그리고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런 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과정에서 얘기가 안 되면 아예 폐기되거나 보고되지도 않거나 그리고 또 직무범위를 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하는 원칙을 가져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원칙이었다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건. 100사건이 총 나왔고요. 그중에 11건이 야당 인사 관련 언론사 관련 그리고 대학교수 관련 이러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민간인 사찰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그냥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이게 보고가 된 것은 100사건 가운데 총 4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개인이 한 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재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2017년 작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상임 이사였던 송창달 씨가 홍준표 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했었다. 이것도 이제 여름에 나온 거고요. 그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의 갈등.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윤곤 대사 그리고 최경환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저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했었죠. 첫버성 동향 보고. 그다음에 고건 전 총리의 장남인 고진. 고진 씨가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들어보면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대목도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사업자가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수령해 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조선일보 그리고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문건의 내용들이 중중중.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취재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수인 홍익대학의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님 계신데 사감으로 VIP를 비난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원회가 황금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 SK 측에 8천억대의 특혜를 제공했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모든 게 민간 사찰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춘추관에 왔어요. 그리고 기자들 상대로 40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김현미 장관 건 우윤근 대사건 그다음에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사건 관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이 있다고 얘기한 사업가의 부정정탁 의혹 관련. 이 내 거는 모두 보고받은 거다. 내게는 보고받았다.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다 갈래갈래가 달라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모금. 그다음에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의혹 관련. 이것은 특감 반장까지만 보고. 반장까지만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권 MB 방통위원회 황금주파수 관련은 누구한테도 보고된 바가 없는 것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김태우 수사관이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일을 하거든요. 세계정부로 해서 다 일을 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개 평가 세간의 평가는 욕심은 많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 정부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보 이런 첩보 수집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인걸 특감반장에 의해서 폐기된 보고서라는 것이 박형철 비서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100여 건이라는 정도 되는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혼자서 왜 이런 조사랍니까? 하지도 말라는 거를 왜 이걸 한 걸까? 이 이유에 저희가 천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6급 특감반원이지만 검경이나 그 밖의 바깥세상에서 보면 청와대 특감반원인 거거든요. 그래 보이죠. 상당한 고위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런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이런 비판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장윤선 기자가 잘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잠시 강구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간 장윤선 오늘은 청와대 6급 특감반원 김태우 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우 씨 지금 피의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고발을 당해서.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제지를 안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그리고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둘 다 여권 인사들이죠. 여권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검찰 구주류의 반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검찰 간부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들어선 신주류가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갔던 이른바 정치검찰로. 그렇죠. 다 현직이죠. 다 현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상징 그러면 조국수석처럼 되어 있잖아요. 조국수석이 사실은 지난 가을에 처음으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두 분의 손을 붙잡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서 국회 사계특위에서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고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검찰 구주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가 되면 사실 이런 사건들 특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수사로 이첩해가지고 사건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특감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른바 교도소 담장을 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과 탈법 사이에서 교도소 담장을 넘나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검찰의 문제,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게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던 청와대 홍보수석실하고 기자, 언론과의 전쟁. 이거는 뭡니까?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언론은 청와대 대변인이 폭발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던데요. 좀 심하게. 뚜껑이 열린 거죠. 심하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윤영찬 홍보수석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둘 다 신문기자 출신이에요. 둘 다 신문기자입니다? 네. 윤영찬 수석은 동아일보.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은 한겨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선배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하기보다는 이른바 청와대나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수단화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한 보수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참 벗겨쓰기 수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냐면 남의 기사를 벗겨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첩보. 그리고 사실 이 첩보도 본인이 첩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국감 때 나왔던 내용들을 재탕삼탕한 내용을 첩보로 올린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기사로 만들다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실공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좀 짧은 머리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청와대가 6급 특감반원한테 휘둘리고 있다. 이거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6급 특감반원인데 딜은 더 큰 것 같아요. 김태우 뒤에는 보수 언론도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도 있고 또 검찰의 아주 기존 세력인 구주류도 있다. 이 사람들이 판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 짧은 정리가 맞나요? 아니 굉장히 긴 정리. 긴 식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타겟이 분명한 거죠. 조국 수석 물러가라. 임종석 실장 물러가라라고 야당에서는 상당히 청와대를 흔드는 거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46.5%인가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렇게 확인이 좀 되는데 이 자체를 놓고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작은 6급 비서관대 큰 덩치 큰 청와대가 싸우는 격이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요.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고 있죠. 특검도 한다는 거죠. 국정조사도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 상당히 압박 수위를 높일 것 같고요.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도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상당히 비판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미꾸라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한 마리가 흐린다. 네. 그런 비판도 있지만 지금 내 탓 공방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청와대 내부도 제대로 잘 정리정돈을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된다.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청년실험 문제 양극화 해소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절체정명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도 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혼란이 그런 이슈들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가서는 매우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주의 인물. 이학재원을 꼽았네요. 벼룩의 간을 넣어먹어라. 좋아합니까? 이학재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학재 먹튀 사건, 이부자리 논쟁, 벼라벌재, 촌철살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국회 상임위원장, 정보위원장을 그냥 가져간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세게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학재 의원의 재선 가도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여의도 정치권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얌체라는 거예요. 먹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고. 감투 쓰고 가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요. 2016년에 새누리당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던 진영 의원 있죠. 진영. 네. 당시에 안행위원장, 안전행정위원장 사퇴했어요. 그리고 1998년도에 한나라당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했던 김종호 전 의원 역시 정보위원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내려놓을까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론에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자유한국당 내부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아유, 도의상 이건 아니지 않아? 자유한국당도 혹시? 네.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여론에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 이학재 의원까지 다뤄봤습니다. 정치 전문 장윤선 기자가 만드는 주간 장윤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